왜 저 뭐야 이거 저렇게 싸우고 또 저렇게 해놓고 머리 예쁘게 깎아줬더니 왜 또 왜 회장님 응? 호나 왜? 아기가 싫어? 응? 왜 아기가 옆에 가는 걸 왜 싫어? 왜 스트레스 쌓여? 오늘 깎아서 머리 깎아서 그래 오늘? 응? 그래도 깎아야지 아 좀 비웠나? 뭘 오빠 갔는데 없어 또 뭘 달라고? 어떤 거? 어떤 거? 가봐 어떤 거? 가봐 그럼 어떤 거? 어떤 거? 안 돼! 간식은 금방 먹었잖아! 왜 엄마를 또 우르렁대 왜 엄마를 또 우르렁대 뭐 어떡하라고 응? 왜? 왜 홍이 왜? 이거 곰돌이 꺼내줘 또? 야 설아! 너 이 새끼야 왜 엄마를 자 nonsense 자 자 HER, 즛 road 자 자 toy가 더 신나다 하면서 하면서ında 엄마 보고 왜 꺼내달라냐고 그ك 그래? 아니 그건 또 왜 꺼내달라 그래? 엄마 드라마 좀 보려고 그랬더니 뭐니? 질리지도 않나 봐. 그 고문 맨날 꺼내달래. 꺼내주면 또 놀지도 않으면서. 음? 왜? 왜 왔어 또? 응? 우리 왜? 딱 하니 저기 올라가서. 지가 꺼내면 지가 더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있으면서. 홍이가 꺼내달라고 그래서 꺼내주러 가면 그냥 왜 꺼내달라고 그러냐는 식으로. 그냥 홍이를. 제가 못 사격을. 넌 또 뭐하니 거기서? 아이고 엄마? 홍아 뭐해 거기서? 아이고 창피하게? 어머나. 부끄러워. 뭐하는 거야. 아이고. 아이고. 또 꽂혀가지고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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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아야 졸려 이제 뭐 땅아래 응? 갑자기 왜? 응? 왜 갑자기 엄마가 부러웠어? 응? 응? 설. 응? 어머니. 응? 왜? 응? 왜? 왜? 서류에? 응?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애교를 떨고 있으시나. 응? 근데 빨가냐 이게? 응? 엄마가 이렇게 털 깎다가 여기 삐질렸나? 아이고. 어떻게 된 거야? 눈물도 났어. 응? 설. 응? 왜 애교를 떨고 이렇게 엄마한테 와서 일어나? 네 엄마는 저기서 지금 뭐하고 있네. 지금 맞아. 응? 졸려? 응? 살. 살 졸려? 어이구. 왕방울. 왕방울. 응? 표정을 집중 취재를 해야 되겠다. 그냥 살살삭 이렇게 긁어줄 때는. 우리 설의 표정이 어떤가 졸려?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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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. 뭐 해? 왜 엄마랑 그런 눈으로 쳐다봐.¿ 응? 왜 엄마를 그런 눈으로 쳐다봐? 어? 왜 엄마랑 쉴거에 그런 눈으로 쳐다봐. 응? 어이구. 왜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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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직 벌러덩 누웠어 응? 이제 아직 벌러덩 누웠어 응? 어떡해 달라고 응? 어떻게 달라며 벌러덩 누운 거야 설 응? 넌 엄마를 않아 달라고 호인이 아직도 정해서 저러고 있고 히히히hi 와이어 타피ında 자 자 앉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그렇게 또 주나. 그렇게 또 주나. 일단 이제 세금 지고 와야 진짜. 아이고 솔라? 하아 요풀이야. 머리카락이 또 이렇게 돼. 또 마주보고 있네. 하이. 설. 홍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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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. 홍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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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. 애기 이렇게 너 쳐다보고 있는데. 이렇게. 응? 애기가 너 쳐다보고 있는데 이러고. 응? 졸려 이제. 또 이제 엄마한테 또 바짝 가서 또 뭐 하려고 또 바짝 또 달라붙어 있을까? 왜 애기가 옆에 좀 가면 어때서 싫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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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아 엄마가 싫텐다. 아휴 전시 자침떼기잖아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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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